USB 메모리를 준비해 주세요.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에 NC 파일을 넣어 주세요. 폴더 안에 넣지 않고 바로 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 위 USB 단자에 USB를 꽂아 주세요. USB가 인식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Input USB 버튼을 눌러 주세요. 폴더 안에 있는 전송할 NC 파일을 찾아 Open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USB에서 장비로 복사가 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OK를 눌러 주세요. 홈 화면에 Open 폴더로 들어가 가공할 파일을 찾으신 후 Open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밀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